안녕하십니까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만나는 매일 보금형제자매님들 오늘은 북톡인데요 전호진 박사님이 집필하신 기독교 박해시대의 서프트 아이들이 한국 성교의 방향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책에 정말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우는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어플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은 전설적인 분이시죠 전호진 박사님 캄보디아에 와서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 총장님도 오래 하셨고요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수님 제가 박사 논문을 지금 자립론에 대해서 개척기회를 캄보디아에서 하는데 자립을 못하네요 그래서 자립론에 대한 걸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그래 어 목사 내가 영어로 쓴 논문이 있다 그러면서 1960 몇 년도에 쓰신 웨스트미네스에서 쓰신 자립론에 대한 영어로 된 논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60 몇 년도면 내가 3살 때인가 4살 때 내가 3살 4살 때 벌써 미국에 있는 웨스트미니스터로 와가지고 교회 자립론에 대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고려 신학교 졸업하시고 미국 웨스트미니스터 THM 하시고 플로에서 다크로 미시알로지 하시고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PHD 하시고 고려 신학대학 교수 및 ACT 및 회포추니티 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그래서 사실은 몇 달 전에 한국에 나와서 X 신학교 가서 거기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 길에다가 왜 그 역사를 대표하는 사진들 쭉 있는데 와 아주 젊으셨던 전호준 박사님이 거기 떡 나오시더라고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을 하신 다음에 미얀마 개혁 장로신학교 협장하시고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개권 교수 인도차이나 연구소 소장 하시다가 몇 달 전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오셔서 전호진 선교 리서치 센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사실 제가 읽으면서 몇 년 전에 받은 선물로 받은 책인데 제가 사실 읽지 않고 있다가 몇 달 전에 읽었어요 몇 달이잖아요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좀 먼저 읽을 걸 그리고 제 논문에도 좀 어플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년도 나온 지가 어떻게 출판이 안 써있네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나왔네요 2018년도 11월 제가 아마 치앙마에 가서 전호진 박사님하고 무슨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강의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아마 선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2018년도 같습니다 여기 기독교 박해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년 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코노미스트는 유명한 경제학 매거진인데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대국이 된 이념적 요인으로 첫째 민주주의 둘째 자본주의 셋째 기독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전쟁 후 한국은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인도 차이나에서 사역한 지 벌써 11년이 넘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학장으로만 6년 미얀마 개혁 장로교 신학교 학장으로 4년 그리고 지금 태국 치앙마에서 현지 교회 사역자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는 것이 지금 선교 상황에서 돈 선교와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돈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하는 선교에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다 라는 주제의 변증론입니다 변증론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가 아닌데 왜 자꾸 서구에서 진해들 종교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1장 2장 쭉 나갑니다 그래서 1장에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8장에 한국 선교가 가야 할 방향 그래서 여기 박해에 대한 거 나오고 문화명목 보고 뭐하러 와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와우 내가 보기에는 책 한 8권 정도를 한 곳에 넣어버린 것 같아요 챕터 챕터마다가 그냥 책입니다 너무나 컨덴스하고 막 압축을 해가지고 넣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은 한 3시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주어진 gbs 시간은 29분 25초입니다 벌써 5분이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첫 챕터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다 8th 챕터 그래서 우리 도대체 한국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를 나누겠습니다 그 중간중간도 너무나 중요한데 다 다를 수가 없네요 첫째 기독교는 아시아 종교이다 우리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라 아시아 종교임을 변증하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기독교는 아시아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이 기독교 탄생지이다 그렇죠 예수가 탄생한 데가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유럽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냥 블란드 아이에 그냥 블란드 머리에 파란 눈을 갖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우리 첫째 딸이 코리아타운에 계속 살면서 백인을 못 보다가 우리 교회에 백인 하나가 딱 왔는데 그 백인을 바라보면서 지자스 그런 거예요 왜 얘가 본 지자스 그 선데이 스쿨 머티렘은 예수가 꼭 백인처럼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백인입니까 동양사람인데 그렇죠 팔레스타인과 에루살렘스테너스는 어떻게 백인같이 생겼겠어요 7세기 아라비아에서 등장한 이슬람교가 중동의 기독교 국가를 정복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시한 모든 중동 국가들이 기독교의 본거지였다 예를 들어 초대교부 상당수의 출신은 유럽이 아니라 북아무리카 북아프리카 아시아이다 클레멘스, 오리겐, 아다시스, 칼린, 헬라오로 키프리안, 토트를리안, 어거스틴, 라틴으로 썼지만 이들은 북아프리카인들이다 순교자 저스틴은 유명한 변증가이다 그의 변증서에는 서양신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서양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근처의 세켐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교회사는 이들을 마치 서구 신학자인 것처럼 말하였다 사무엘 마펫 박사도 아시아는 어거스틴, 터트를리안 같은 위대한 신학자를 낳지 못하여 신학적으로 서구보다 뒤떨어진다 이 두 신학자는 서구의 변증가라고 하였다 근데 아니 무슨 사무엘 파페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게 서양이 아니라 지금 알제리의 카르타구 출신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헷갈리고 있는 거죠 백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할렐루야 이제는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후배들도 책을 쓰면서 디펜드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86년도 훌로가서 Give me yellow theology를 한 게 이제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이제야 아 그렇구나 내가 햇소리를 한 게 아니라구나 시작이 옐로로 시작했는데 자꾸 백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인 성교 자기의 신학적으로 교육을 받고 동남아 우리 더욱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자꾸 예수에 대한 헛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더 정확한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도 차이나에서 어느 성교사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설교하자 예수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느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느냐 그러니까 기본이 다르니까 우리의 그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 일단은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장 정도로 훅 띄워가지고 180장에 가면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옐로가 와이프 보다 낫다 우리 똥 굵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현실을 예를 들어 나중에 현대가 잘 돼가지고 현대차는 유럽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얼마나 웃겼죠 현대가 왜 유럽차냐 현대는 코리아니야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 엑셀 앤 소나타 이건 사람이 못 타는 소만 타는 차야 소나타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야 그게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야 박박 오기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냥 열받으니까 그냥 우리 크리스찬아티의 시작은 동양이다 성향이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100페이지를 훅 넘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성교가 가야 할 방향 사실 내가 보기에는 전호진 박사님이 기독교 박해 시대는 그냥 그라운드에 깐 거고 가장 당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한국 성교의 방향 그죠 지금까지 뭐 우리가 넘버 투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보냈으면 제대로 선교는 하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한국 성교가 가야 할 방향에 더 관심이 많으신데 20세기 선교 2국 2위 국가 한국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180쪽입니다 108장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쓴 다음에 2022년도에는 우리가 두 번째가 아니거든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벌써 앞섰고 우리는 코비드를 통해서 거의 33% 그러니까 2만 7천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거의 만 명 정도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또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만 7천이 아니라 한 1만 8천 정도 그런데 어쨌든 브라질이 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20세기 선교 21세기 선교 2위 국가는 아닌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저는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60년 1960년 사무엘 헌팅턴이 문화가 중요하다는 논문에서 가나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극찬한다 60년 전 가나와 한국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같은 액수의 원조를 미국으로 받았다는데 가나는 그대로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한국은 피원조국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아직 한국뿐이라고 한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컴패션이란 것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1945년 그 후로 컴패션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컴패션 코리아가 생긴 그래가지고 컴패션 역사상 도움을 주던 나라가 돌아서 가지고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건 한국밖에 없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축복길래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여기 이런 KWMA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해외 성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부터이다 당시 많은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 경험이 빈약한 국내 선교단체보다는 해외 선교회를 선호하며 해외 선교회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해외 선교단체들은 선교를 지망한 한국 선교사들을 조회할 연합적인 선교단체가 없어 개인적으로 한국 지주들에게 문의를 하는 상황이었다 1990년도 초기 한국 선교선교협의회 KWMA를 조직하게 된 것은 그것이 한 원인으로 작동된다 이거는 제가 직접 더 확실하게 압니다 뭐냐 하면 1988년도에 KWMC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KWMC를 시작한 분이 최일식 목사님 최일식 목사님이 그때 첫째 강사로 부른 분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었어요 88년도에 빌리그래함 센터에서 위튼 칼레지에서 이민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선교하자고 아각되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최일식 목사님을 스카우트해 가십니다 88년도 KWMC를 잘하시고 그 다음 4년 뒤에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후로 KWMC를 고석희 목사님에 맡기고 한국에 가서 KWMA를 조직하게 됩니다 전설적인 분이죠 KWMC를 시작하시고 KWMA를 시작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그 한 사람들이 자꾸 지네들이 했다고 해요 열받는 거죠 한국의 민족성에 썩어 빠진 건 뭐냐 방지일 목사님도 지우려고 그러고 조영기 목사님도 지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지우면 안 되죠 근데 KWMC와 KWMA를 시작한 분이 최일식 세뮤엘 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영적 아버님이 제 영적 아버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KWMA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명성교회에서 불러서 명성교회 안에도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빌딩에다가 오피스를 얻어줘서 한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모아봐라 근데 워낙 네트워킹을 천재적으로 하시는 최일식 목사님이시니까 나와가지고 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1년도 국제대회를 합니다 KWMA 첫 번째 국제대회 2000년을 향한 민족과 세기보금화의 깊은 반상의 성명서를 채택합니다 왜냐 그때 한국 선교사들은 왜 선교지 교회와 상관없이 상의 없이 한국 방식으로 선교를 하여 선교지 교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피해를 준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선교 시작하자마자 갑질하고 난리를 부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치겠다 꽤꼬리 도대체 칭찬 칭찬 받을 거 많이 했죠 막 순교적으로 하고 맨땅에 헤딩하고 지지고 벗고 헛슬하고 외국 교회 지도자들부터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동시에 받을 때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면 비난은 안 받으려고 했어요 비난은 가주마 비난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비난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고 비난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쳐야 될 거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1991년 11월 첫 KW의 주최 2000년을 향한 민족과 세계복음회는 깊은 반성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를 성자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교신학 훈련 경험 및 협력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 가장 잘못하는 게 협력이죠 코워킹을 못해요 왜 한국은 백두산 대가리가 100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장로교만 300개잖아요 장로교가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캄보디아에도 8개 장로가 들어와서 성교를 했는데 다행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전호진 박사님 오셔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장로교는 그래서 모은 거예요 전설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자꾸 80년대 우리가 성교하던 아시아 나라들이 가난하여 한국 성교사들로 웰컴하였는데 이제 경제가 성적이 시작하면서 빵도 봉사도 개발도 사용하면서 미셔너리 고홈 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현지 목회 교회 목자들이 언어도 안 되면서 돈 가지고 주인 행사한다고 한국 성교사 물러가란다고 외친다 한국 성교는 많게는 40년에서 30년을 넘기고 있다 2만 5천 명이 넘는 성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성교지에서 교회도 성교센터도 학교와 병원도 엄청나게 많이 세웠다 그나 시급한 난제도 있다 아주 끔찍한 얘기죠 열심히 우리는 죽어라 했다고 생각하고 선교 보고에는 우리가 순교해서 우리 아니면 보고 막 안 될 것처럼 썼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 성교사 추방론을 쓴 나라가 제가 연구한 거에 한 15나라 한 15년 전에 거의 20년 됐네요 필리핀에서 썼고 15년 전에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2009년도에 썼고 발표가 안 됐을 뿐이죠 선교제 식판 이슈가 뭐냐 선교제에서 가장 풀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재산 문제다 가장 식판 이슈는 선교제 재산 문제다 한국교회도 서구 선교단체로부터 학교 병원 복지기관도 재산을 이양받으면서 많은 분쟁을 겪었다 이건 제가 한국을 1년에 두세 번씩 나가면서 어떤 교단이 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냥 뭐 강남에 땅을 엄청나게 사고 빌딩을 엄청나게 사놨대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 교단은 더 이상 잘하길 원치 않아요 왜 그냥 서로 회장하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서로 교단도 늘리기로 원치 않고 성도도 늘리기로 원치 않고 그냥 조그맣게 조그맣게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하면 또 수우라는 게 들어오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다 수우한대요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수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법정에 안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단의 꼴통들이 젊은 친구들이 제가 같이 사역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다음번 회장 되는데요 야 이거 내가 이거 회장하면 내가 영원히 죽고 지옥 갈 것 같아서 교단을 탈퇴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 문제죠 근데 캄보디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왜 한국 선교사님이 사놨던 땅들 이것을 이 캄보디아 정부가 51%는 캄보디아 사람 이름으로 49%는 한국 선교사 이름으로 근데 뭐 다 뺏기죠 그죠 아무리 자기가 수자자고 아들을 키워도 그렇죠 아들을 아들한테 지금 수당에서 뺏기는 부모가 얼마나 한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캄보디아 정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부터 고아원에서 키워서 아들처럼 키웠더니 어느 날 그래서 네 이름으로 살아 51% 하고 자기는 했는데 우와 보니까 얘가 이제 40대 되고 무슨 뭐 어떤 경우는 갬블링에 손대서 갬블링 마피아가 와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팔고 그때는 3만 불 했던 게 이제는 10밀리언 달 어떤 밀리언 달러 10억 뭐 이러니까 그거 팔면 이게 다 이렇게 돼서 거의 많은 제가 거의 아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뺏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자립 가망이 없는 교회 언제까지 후원할 것인가 성교 역사의 경험에서 돈으로 시작한 교회는 돈 떨어지면 90% 이상이 문을 닫는다 서양교회가 이미 이것을 경험하였고 한국교회도 이미 경험한 일이다 예를 들어 80년대 한 성교회는 선명의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의 한 교회 100달러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다 매년 20불씩 직원을 식감하며 55년도에는 자립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5년 뒤 지원을 중단하자 세 나라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다 미국 남침내교가 캄보디아에서 자금을 자극을 주는 성교를 하다가 중단한 지 오래되었다 캄보디아에 있는 침내교는 제가 더 잘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침내교 출신이니까 남침내교가 와가지고요 야 너네들 우리가 월급 풀리 줄 테니까 3년도에는 30% 자르고 6년도에는 40% 자르고 딱 50%가 잘리니까 그냥 다 탈퇴해가지고 남침내교 다녀서 북침내교로 갔어요 노르던 베프티스 가면 됩니다 거기서 또 그렇게 잘 받아먹고 잘하다가 또 이제 60% 하면 아 그 다음에 인디펜던으로 가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그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 돈 주는 성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독립교회가 문제다 왜? 뭐 독립 독립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자꾸 독립을 시킵니까 그렇죠? 월급 받는 거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칸보데스 제가 뭐 20년 목회를 했는데 8명 앉혀놨어요 8명 중에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할머니 자기 엄마하고 동생하고 저기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20년 동안 월급 받아 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받아 쳐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내가 뭐 풀 월급 받는데 참 안타깝죠 그게 이제 독립 교회 문제가 뭐냐 독립을 하기 싫어하는데 무슨 독립을 자꾸 시키세요 그렇죠? 이항할 지도자가 교회다 왜? 아니 보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항해요 2만 불짜리 교회를 져줬더니 5천 불에 다른 교단에다 팔고 그 교단 교인 목사가 되고 있는 그래서 선호진 박사님 이렇게 썼습니다 아기 집을 짓기 전에 임신을 먼저 해야 된다 믿음으로 아기 집을 먼저 지었는데 정작 아이가 탄생하지 않고 있다 한국 선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멋진 선교 대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초기 한국 교회가 선교의 모델이다 사실 1900년도 뉴욕 선교회 19세기 후반 선교지에서 성경한 선교 모델을 한국 선교회를 소개했습니다 1910년도 에든버러 세계선교회도 한국 교회 성장을 경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냐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 주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라고 찬양하였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국 교회 선교가 모델인데 지금 2만 5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은 다 미국에서 배운 모델을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죠 지금 캄보디아 장로교회도 하고 있다 솔직히 지금 캄보디아 장로교가 20년 동안 145개를 개척했지만 자립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립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인데요 봤더니 한국 선교사가 하는 교회 한국 선교사가 하는 교회는 자립했다고 하면 안 되죠 돈이 한국에서 펑펑 들어오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 얼마나 안 들어오지만 캄보디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선교사야 저희가 알아서 다 월급 받고 그걸 자립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선경을 강조하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 그래서 네비우스는 사실 중국에서 실패한 라이스 크리스찬을 교훈삼아 보수받는 서약자 페이드 워커드는 악으로 단정했다 네비우스 책을 읽으면 월급 받는 목사 선교사에게 월급 받는 목사는 이블이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이다 와우 세죠 초전 박사를 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 가자마자 월급을 줬어요 제가 박사 논문 연구할 때 캄보디아 목사들한테 이런 제기처럼 영어 잘하는 목사들 어디 가서 했는데 그 목사가 그런가 왜 당신은 처음부터 월급 우리 주면서 You act like a boss 회사 사장같이 우리한테 굴림하더니 왜 우리 보러 월급 받지 않고 일하라 그러냐 당신은 월급 안 받고 일하냐고 당신도 월급 받잖아 선교단체에서 당신은 나보다 10배 더 받잖아 3,000불 받아가지고 차도 사 있고 집도 사고 있는데 왜 나한테 300불 주면서 나 보러 자리파라 그러냐 네가 먼저 자리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쥐어 이거 어떡합니까 부흥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존중한 선교사들이 항구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자립 자치 자력 선전파에 교회 설립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진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걸 몰라서 못하였어요 모델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헌금이 잘 사용되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몰라서 못합니까 체크하는 방법을 몰라서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일부 선교사들은 자육과 자존을 너무 독촉당하고 있다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뭐 자립 이거를 골로 하지 않습니다 왜 골로 골은 제자화 되는 거죠 애수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 목숨 바치고 살았더니 그거 당연히 자립하죠 그러면 주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10명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11조 하면 11조 하는 사람 농부의 11조를 받아서 농부와 같은 수준으로 사는 목사가 나오면 그거 다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티어리보다 현실이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계신 교회는 다 가난하다 만약 이 교회를 위하여 외부에서 돈을 주는 것을 도리어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외부의 돈은 미국이나 서양의 간첩으로 억지로 올가미를 씌운다 베트남 교회는 자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전호진 박사님이 저랑 다른 게 저는 베트남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직접 했거든요 하노이하고 싸이공하고 하노이에서 개척 한 20개 교회를 같이 해서 자립하고 이제 성교까지 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베트남이 가난해서 자립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모범이 없다는 거죠 모범이 없고 그렇게 한 교회가 없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정교회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꾸 빌딩 짓고 빌딩에 묻고 목사 월급 주고 하지 말고 스몰처치 심플처치 왜 아무래도 70% 캄보디아는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는데 살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어떻게 져요 물 차면 다 동동 떠다니는데 화장실 전하면 똥 다 떠다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알아서 두고 와요 그런데 저쪽 한 자전거 타고 한 30분 가야 한 50가장 60가정 있고 또 차 타고 한 15분 가야 한 60가정 있는 왜냐하면 다 농사를 해야 되니까 뚝뚝 떨어져 살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왜 예배당을 짓고 자꾸 모이라고 그러냐 50가정 60가정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하면 되는데 중국의 가정교회 모델이 들어가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자꾸 숫자를 세야 되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해야 되고 빌딩 져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캄보디아 빌딩 2만 불짜리 짓는 거는 웬만한 교회 가서 하면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팔순 잔치 때 받은 돈이 2천만 원인데 그거 줄게 하나 줘 내 이름으로 져줘 그러면 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너무 힘든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또 성공한 것처럼 해서 교회를 몇 개 지었다 하고 5천불이면 교회를 집니다 뻥 까고 사기꾼들이 날치는 거죠 나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선교하자 선교자 교회와 파트너십 하자 학교 설립을 통한 설교를 하자 평신도 선교시대 실버 선교시대 비즈니스 선교시대 기타 다양한 아 주여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챕터에 챕터 챕터마다 책 한 권씩 나와서 진짜로 그 선교하는 데 그 대차를 확실히 뽑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실패했고 이건 이렇게 해서 됐다 그리고 된 예가 캄보디안이 이렇고 베트남이 이렇고 타일랜드이 이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오는 선교사들은 이것에 좀 집중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연구와 10년 전에 캄보디아 리서치 리소스 센터라는 걸 시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젊은 시대 선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선교사님 그렇게 연구 연구 추거라 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야 그거는 70대 노인이라 하는 얘기지 너는 40대 나보다 어린 놈이 선교 연구한다고 선교입니까 그게 개수작을 하느냐 말이 되냐 당연히 연구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계속 맨땅에 헤딩하고 실패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실패했는지 그러니까 또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15년 동안 실패 계속 하고 그 다음엔 또 계속 실패하면서도 선교 리포트는 성공했다고 그러고 300명이 예수 믿었다고 뻥까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생활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선교원금이 안 들어오니까 숫자를 자꾸 해야 되니까 불려야 되니까 이런 악순환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시대가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그런 데 갖고 한국 선교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 전호진 박사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자 예수님의 모델로 하자 제자 훈련하자 이러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 아멘